자 오늘은 그 사이 여러분에게 십일이평, 오일이평인데 오늘 이십일이평인데요. 이십일이평은 제가 볼 때는 오늘 하루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이십일이평 일단 기본적인 요소를 보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십일이평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십일이평은요. 이십일 신고가가 나면서 돌파 개입일 때 이 말이 뭐냐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이 말이 자 이십일이평입니다. 이십일이평인데 오늘 같이 자 내가 이십일이평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 보면 이십일 신고가를 여기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이십일 이렇게 신고. 며칠 전에 이십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이십일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요. 1번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주가가 내가 이십일 최근 이십일 갱들 차트가 이십일 갱들 차트가 이렇게 나오고 오늘이 제일 고가인 경우 요런 경우가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떴다가 오늘 이십일 신고가를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십일 고가. 그러니까 이십일이평을 내는데 이십일을 내는데 그 이십일 사이에 내 오늘 갱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십일이평을 그러니까 이십일을 돌리는데 이십일이평을 돌리는데 오늘 주가가 이십일 신고가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다시피 요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십일이평이 이날부터 상승을 합니다. 이십일이평이 이날부터 상승을 해요. 요날부터 이십일이평이 상승을 합니다. 이날리평을 사는데 이날 갱들이 이날보다 낮아요. 이렇게 이럴 때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십일이평 턴라운드를 해도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십일이평을 떠드는 사람들 들을 때 이걸 모른다. 그 사람은 엉터리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요 때가 아니고 내 주가가 이십일 신고가. 요 갠들이 오리지널이라면 요 갠들이. 요 갠들이. 같은 이십일이평을 턴라운드 해도 내 갠들 자체가 이십일이평을 신고가를 갱신했다. 요게 뭡니까. 이십일 신고가 종목이 돌파갭입니다. 돌파갭. 이게 주가 하락도 마찬가지고 상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하락도 이십일 신적가는 용납하면 안됩니다. 추경매수회가 때려야 돼. 매도를 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십일을. 저는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죠. 여러분 기본적이거나 다 아는 줄 알고 저는 어려운 거 했는데. 아니에요. 뭐 하는 분들 우리 시층계 여러분들께 전 나오거나. 뭐 저하고 키움 친월계 시층계 여러분하고 한 5천분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요. 아 청소년이 너무 어렵다 하는 게 제일 많아서 제가 십일, 이십일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 그 이후에 유튜브 접속률이 2만 회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십일 했고 오일 했고 지금 이십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십일이. 그런데 첫 번째가 오늘 이십일 신고가. 그러니까 이십일 입평을 돌려도 내가 견들이 이십일 입평 위에 가더라도 그 견들이 이십일의 신고가 아니냐. 여러분 그게 꼭 구별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이십일 입평은요. 필요충분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방금 1번 하기에는. 1번 갖고 여러 번 매매하기에는. 1번 헷갈리는 분이 있습니다. 청소님은 10일에 신고가, 20일에 신고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일목균형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측 클릭하셔가지고 지표 추가를 합니다. 지표 추가해가지고 일목균형표를 합니다. 일목균형표를요. 일목균형표를 하는데 일목균형표를 딱 한 다음에.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목균형표에 여기에 선을 다 삭제를 해버리고 선행스펜 1만 올리시기 바랍니다. 선행스펜 1. 이 선행스펜 1이란 것은 주가가 어떻게. 내 주가에 비해서 25일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20일, 여기서 보면 20일 위로 올라갔다. 이 선행스펜 1은 내가 25일, 내 견들 포함은 26일인데. 이 선행스펜 1이 상승하지 않죠. 상승하지 않으면은 이 주가는 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견들에서는 주가가 상승했지만 주로 이 쏘김수에서 많이 쏘고 넘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목균형표 선행스펜 1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정적으로 선행스펜 1이 상승하는 견들. 이 견들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이 견들이 20일에 몸통 종가 기준 20일 무슨 종목? 신고가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청송립 21일 신고가 돌파괴보를 구별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일목균형표를 어떻게. 선행스펜 1. 선행스펜 1이 뭐냐면요. 구름이 일어. 일목균형표에 구름이 이래 있습니다. 구름이 있으면 이 구름에서 검은, 청색을 빼버리면 그게 선행스펜 1입니다. 굉장히 쉽겠죠. 그렇죠?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것도 여러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선행스펜 1이 여기서 떨어지죠. 26일 한번 딱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21일 입장 하반기. 이때가 뭡니까? 20일 신적가 매도가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3번, 4번은 제가 목요일까지, 목요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방송 많은 분들이, 저절때 주식비원 분들, 그런 분들이 하지 마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최근에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의 목을 딱 조아버리는 겁니다. 올가미를 조아버리는, 그 사이 뭐 10일, 10일에 신고가, 20일 입장, 20일에 지지받습니다. 10일 신고가, 20일 지지받습니다. 이런 이야기, 놀림입니다. 20일 지지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했지. 이런 식으로 10일, 5일, 20일 리테일하게, 리테일하게 이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걸 갖고요, 테레비 딱 한 번 보십시오. 아, 저 친구가 이 평, 후루꾸로 배웠냐, 정상으로 배웠냐, 바로 구별이 딱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제가 방송 후에, 일목균형표 뜯은 후에, 여러분 한 번 보십시오. 전 증권 방송 일목균형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볼륨저 밴드 뜯은 다음에 볼륨저 밴드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동평균 뜯은 다음에 이동평균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만큼 지금 방송에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 남의 목을 쪼우는 그런 방송에서.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이 이걸 알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이에 여러분이 많이 당했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1일 평가선행, 스페인, 원해, 균형. 그리고 3번, 4번은 다음 목요일 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종합주가 지수를 한 번 보겠습니다. 종합주가 지수 보면, 어제에 비해서 주가가 오늘, 그러니까 26일 사이에 보면, 주가가 선행, 스페인, 원해, 상승했죠. 선행, 스페인, 원해, 상승했다는 것은 주식이 밀릴 때 어떻게 해요. 선행, 스페인, 원해, 이게 주가가 1목 균형표는 신고가 날 때 빼놓거나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움직임이 그냥 돼요. 평균이란 것은, 평균이란 것은 평균이지만 1목 균형표나 제일 잘난 거, 패스트를 많이 따지는 캔들차다.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 저한테 7월부터 1목 균형표를 리얼하게 6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저한테 캔들차도와 이 평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부 캔들차도, 1월 달부터 캔들차도와 이 평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리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이 캔들차 내 주식을 볼 때 이 선행, 스페인, 원해, 상승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보시면 여러분 걱정 없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밀릴 때 선행, 스페인, 원해, 주가가 오늘 좀 밀린다. 그런데 선행, 스페인, 원해, 상승했다. 그러면 주가가 땡깁니다. 거의 합니다. 제가 이거 저어낸 게 아니고 통계를 갖고 여러 문제 때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정확했죠. 뭐냐, 구름이 병곡나면 이제는 뭐다고? 상승 트랜스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자, 선행, 스페인, 원해, 어디서부터 떴습니까? 여기서부터 떴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이때부터 코스닥은 뭡니까? 상승 트랜스였어요. 상승 트랜스. 이때부터 상승. 그러니까 21평 견들이 다일 때나 그 가까이 왔을 때 선행, 스페인, 원해, 상승했나 안했나 이것만 보면 여러분 됩니다. 이것만 보면 아, 이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보겠습니다. 자, 카카오 볼게요. 카카오 보시면 카카오가 언제부터, 최근에 카카오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때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부터 상승. 여러분, 굉장히 재밌습니까? 일목균형표 시중에 책이요. 사지 마십시오. 사지 마십시오.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도 되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제가 일목균형표를 6개월 동안 뉘얼하게 가르쳐 드리기.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이동평균하고 캔들차드만 여러분 하십시오.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요즘 저 방송이 최근에 들어서 접속률이 한 2천에 되다가 요즘에는 2만에 넘어섰습니다. 바보이 괜찮거든요. 그래,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1인, 남자 때 돈은 못 도와줄 전정. 이거는 꼭 바라고 여러분이 추천 카톡으로 내 유튜브를 날려줘야 된다. 이거는 의미적이 지키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을 꼭 보시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카카오톡 어떻습니까? 계속 그죠. 카카오톡은 21일평하고 선행스페원. 그리고 21일평 매매한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21일평 매매한 사람이 선행스페원을 안 쓴다. 그 사람은 뻐꾸기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벌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일평, 카카오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코스피 많이 떴던 종목들 있죠? 코스피 많이 떴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많이 떴던 종목들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떴던 종목들 여러분하고 같이 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많이 떴던 종목이 카카오죠. 그 다음에 LGD풀입니다. LGD풀 어디서 상승입니까? LGD풀 잘 보세요. 어디서 상승입니까? LG. LGD풀은 눌렀다가 이날부터 상승이었습니다. 26 보세요. 이날부터 상승, 그 아침부터 상승했습니다. LGD풀. 이날이 뭐랄겠죠? 제가 20일에 신고가 첫날이다. 그러니까 20일에 신고가 살 때 있잖아요. 선행스페원이 뜨나요? 그런데 20일에 신고가인데 선행스페원 안 뜰 때도 있습니다. 안 뜰 때도 있어요. 안 뜰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좀 아프다고 하니까 좀 눈물 날 정도로 너무나 감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막걸리가 굉장히 좋대요. 막걸리가. 막걸리가. 그거 어떻게 좋냐. 막걸리를 어떻게 해요. 혈압 오를 때마다 좀 아침 정지 공복에 반 컵을 마시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걸리를 우리나라의 3대 막걸리 아시죠 여러분? 3대 막걸리 중에 한 막걸리를 12병 한 박스로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말씀을 너무 전하고 제가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 사랑받는 만큼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 실력을 올리는 그 길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을 욕할 수도 있어요. 제가 장상권입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정기 제일 늦게 들어온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지금은 주황산면 절꼴리에서 태어나서 대문다리에서 태어나서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큰소리 큰 집에 좋은 차에 사는 건 여러분 덕분인 거 제가 인정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는 더 안 벌어도 됩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의 실력을 올리는 그거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선행스페어 논 LG D 프로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빅히트입니다. 빅히트 상 매수를 어디 써야 하나요? 정확했죠. 견들차도 21의 평이 이렇게 닿을 때 혼조국민입니다. 이 혼조국민일 때 항시 꺼보세요. 선행스페어 논을 26을 꺼봅니다. 꺼보면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일 때 사면 안 됩니다. 움직일 때 사야 되겠죠. 움직일 때 어디입니까? 움직일 때. 자 여기 어떻게 눌림을 주더라도 이게 상승인데 주가가 늘러가죠. 이게 눌림입니다. 다시 섬중하게 보겠습니다. 선행스페어 논이 상승하는데 선행스페어 논이 상승을 여기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했죠. 선행스페어 논이 여기까지 상승했는데 주가가 내려간다. 이게 바로 소위 말해서 일목균형표와 이평을 위한 눌림입니다. 말로 주가가 상승할 때 눌림 종목 사세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주식 그때 가면 뭐 갑니까? 좀 더 기다려보고 사세요. 뜨면 뭐 갑니까? 내가 눌림에 살아야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 전 세계에 우리나라 증권회사만큼 데이터가 잘 돼. 전산이 잘 돼. 여러분 미국에서나 우리나라 키움증권이나 증권회사 전산을 이런 전산을 쓰려면 1년에 만 불 정도를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산이 좋다는 것은 약이 너무너무 좋다는데 그 약을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하고 어깨너머로 배워서 약을 정확히 처방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뭡니까? ADX죠. 주가가 떨어질 때 하락인지 조정인지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줬습니다. ADX로. 그걸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또 리바이벌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1이평 갖고 주식을. 21이평 첫 번째 뭡니까? 내가 21이평 하나만 갖고 쓸 때 21이평이면 나 견딜차는 21이평 위에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 21이평 위에 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가가 21 신고가.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돌파계획이라고 하죠. 돌파하기 위해서 신고가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 자 LG전자입니다. 여러분 선행 수평 21이평 매매와 선행 수평 원매매는 앞에 구름이 일목균적. 의문이가 양훈이가 상관없습니다. 의문이고 양훈이고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21이평 견덜차가 이래 와 있습니다. 왔을 때 이때 선행 수평. 여기 선행 수평 원을 한번 그어봅니다. 그어보니까 이게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안 됩니다. 21이평 선행 수평 원이. 움직일 때 그 견들이 우리가 자 21이평에 매해서 이 견들 중에 어르신 게 오리지널입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못 찾습니다. 그거 다 뻥이에요. 그러면 선행 수평 원이 상승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선행 수평 원 상승했는 자리에서 백에서 26이평을 딱 그어보십시오. 6 그어보면 뭡니까? 이 견들에서 오리지널입니다. 이 두 개가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견들 차드 21이평 위에 올라갔을 때 1목균형표 선행 수평 원. 여러분 1목균형표 9일의 고가 저가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앞에 구름에 있잖아요. 가볍게 움직이는 거. 가볍게 움직이는 거 상승 하나 안 하나 그것만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확히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눌리막의 개념이 뭐라겠습니까? 여러분 견들이 21이평 위에 갔는데 선행 수평 원이 상승을 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그게 눌림입니다. 이 눌림에 여러 가지가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5대 눌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전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미래세 증권 보겠습니다. 미래세 증권 언제부터 사셔야 되냐? 이 자리에서 주가가 움직였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자 21이평 여기입니다. 21이평 이 많은 견들 중에 어디에 내가 주식을 매수해야 되느냐?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견들 26일 견들 딱 칩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26일 요에서 요교에서 요기 사입. 요 견들에서 주식 사는 차례입니다. 아시겠죠? 요 견들에서 탄 차입니다. 요 견들에... 예. 비태사장님 어서이사 반갑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네이버 한 번 보겠습니다. 네이버는 제가 뭐라겠습니까? 한 번 팔아야 된다 했겠죠? 네이버 왜? 선행 수평 원이 꺾였거든요. 여기서. 계속 꺾였습니다. 선행 수평 원이 꺾였어요. 제가 네이버는 여러분께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네이버 사라 칼데 저는 아니다. 여러분 쿠팡 주가 뜨고 네이버 사야 된다고 온법국이 됐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이버 그때부터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어요. 자 보통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 매도매도 동향을 보면서 쿠팡 뜰 때 네이버 왜 사라고 했습니다. 그때 기관과 외국인은 네이버를 통틀었습니다. 왜 그걸 안 보고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까? 나쁜 걸 해야죠. 그죠? 자 지금 뭡니까? 지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자 한 번 보겠습니다. 네이버 오늘 주가 선행 수평 원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했지만 오늘 견뎌리 20일에 신고가입니까? 20일에 신고가가 아니죠. 오늘 20일이 병원 됐지만 20일에 신고가가 아닙니다. 사면 된다 안 된다 사지 마십시오. 왜 사면 안 됩니까? 여기 매물층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 안 봐도 못 떠요. 개인들이 피 흘린 자리는 이건 안 됩니다. 안 돼요. 게을래 피 흘린 자리는 안 된다. 이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이백 야간 선물 론칭 밤에도 코스피 이백 선물 거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선물 옵션 거래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erel Topps zal 매立 тех춘 Shall 잊지 Whoo 감사합니다.